아 뜨거운데요? 호호 부르게 해주세요 이제 먹어도 돼요?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얼마에요? 아이스크림 차가워요 네 먹을게요 아 너무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그건 뭐예요? 아 뜨거워 그건 뭐예요? 아 뜨거워 아 뜨거워요 그럼 호호 불어주세요 아 뜨거워요 호호 불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네요 사과도 쪼개주세요 어 힘이 세네요 손으로 쪼개시고 암 냠냠냠냠냠냠 뜨거워요 뜨거워요 사과가 뜨거워요? 응 사과는 차가운 거 아니에요? 차가워 차가운 건 그냥 주셔도 돼요 저 주세요 암 냠냠냠냠냠냠냠 아주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물고기? 물고기도 줄 거예요 물고기 요리해서 줘야죠 요리 응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뭐 여기 뚜껑티 여기vi구 뚜껑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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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다 켰어요? 불 켰어요? 네.. 있고 있어요? 뜨거운 게 아직 먹지 않네요 이제 먹어도 돼요? 돼봐요? 아 뜨거워요! 후후 불러주세요 먹어요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갈 거예요? 잘가요 어때요? 잘 되고 있어요?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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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